앞으로 좀 가세요. 그 정도는 되어야 칠해지는게 보이니까 너무 멀리 칠해버리면 칠해지는게 안보여요. 이것을 유지하시면 칠해지는게 잘 보여요. 촘촘하게 해주셔야 할 수는 없습니다. 손이 점점 뒤로옵니다. 이게 눈앞에서 안보는데 여기는 잘 보여요. 이게 좀 휴지긴 한데 나중에 요령만 느끼시면 뭐든 다 칠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 칠해지는거에요. 이렇게 다 칠해지는거에요. 꼭 도움드릴 Sawyer